모모를 넣어서 안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걸 깨야 되는데 스킬을 못 쓰니까 지금 완전 망했죠? 이미 기록 가져오도 5%는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더 될 것 같아서 테티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재빠른 기본 죽을 것 같은데 가볼게요 예, 나갈 거예요 합성하면 이제 트리플 트리플, 트리플, 월, 듀얼, 듀얼, 월, 트리플, 듀얼 이렇게 두 장 하면 듀얼, 듀얼일 때는 듀얼 나올 수 있지만 트리플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트리플 카드 합성이 계속돼요 영상 보시는 게 빠릅니다 확실히 테티스 드니까 상태미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서 죽을까 봐 걱정이네요 근데 애가 지금 세이나 CG가 여기 와서 버틸 수가 없어요 도우미에서 야, 지금 완전 스킬 묻고 난리 났네 테티스 자체가 생기력이 높으니까 버텨보자 딜량은 지금 확 떨어졌죠 지금 잠시만요 자, 샌복지원 이제 문장 도우면 점점 잠시 지げ 자 가 보소 마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소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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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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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